이번 사건 판결도 사파로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보여주시죠. 한 여성이 정육점에서 고기를 좀 고르고 있고요. 옆에 있던 남성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죠. 두 부부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모습. 어떤 상황이냐. 아내가 한우를 가방에 몰래 넣고 남편이 망을 보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고기를 절도한 그런 사건인데. 박사님 얼마나 훔쳤습니까? 대전 서구의 대형마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1월 10일과 1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1등급 한우를 훔쳤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어치 그리고 두 번째에는 60만 원어치로 총 110만 원어치의 한우를 훔쳤는데요. 두 번째 범행의 경우에는 한우뿐만 아니라 나머지 상품도 같이 구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품만 계산을 한 이후에 한우는 계산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피해 금액은 소고기 100만 원 정도 되는 상황. 재판부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 이게 두 명이 같이 했을 때는 단순 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죄에 해당을 해요. 두 명이 됐냐? 네. 부부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은 고기를 담는 방식으로 절도를 했기 때문에 특수절도죄가 적용이 됐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면 동종범죄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고 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게 된 상황이 조금 특수했고요. 그래서 다만 일단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러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또 피해금을 변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점, 이런 점이 양형에 반영이 되어서 이런 판결 선고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재판부의 판단 중에 말씀하신 부분,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 그러니까 생활고에 따른 범죄 판단 기준은 어떤 식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생활고라고 하는 게 일단 양형 기준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내가 살기 어려워서 이런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리고 그 부분이 좀 입증이 되면. 객관적인 입증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생계형 범죄라는 것도 사실 따로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생계형 범죄로 인해서 어떤 절도죄를 저질렀다 했을 때는 실제로 절도죄 양형 기준상 좀 감경해 주는 요소가 있는데 그 양형 기준에 보면 궁핍한 가계 생활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치료비,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때 생계형 범죄로 보고 조금 더 유리한 사정으로 감경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단순히 좀 이렇게 금액, 소액 정도를 일단 생계형 범죄로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 품목이라든지 금액이 너무 고액인 경우에는 동기가 이렇더라도 사실 생계형 범죄로 보고 감경만 해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논의를 하더라도 최근에 소액 절도 사건들, 생활고에 따른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소액 절도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범죄는 범죄입니다만 안타까운 생각은 좀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5년간의 소액 범죄, 생계형 범죄,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사건에 통계를 하긴 해보면 실제로 2018년에 3만 9,070건에서 2022년, 작년이죠. 8만 666건으로 사실은 거의 5만 건 가까이 이상의 증가가 있어서 크게 늘어나는군요. 1만 원 이하도 2018년 대비해봤을 때 75%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소액 범죄, 소액에 대한 절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은 경제적인 상황과도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처벌만 해서는 이걸 대책, 이런 상습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제적 지원이나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이런 마련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좀 의미를 좀 짚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